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다 차리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심해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님 주시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저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서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행동을 계속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그것이 정착이 되고 굳어지는 것을 습관이라고 하지요. 이제 저는 한국 컬처가 이제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쩝쩝 소리를 내면서 먹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여기 장모님을 만났을 때도 소리를 내면서 후룩 하면서 먹으니까 더 맛있게 먹는다고 좋아하셨어요. 누가? 장모님? 네, 장모님. 그런데 이제 미국에 와서 보니까 이게 습관이 몇십 년이 되다 보니까 안 고쳐져요. 소리를 내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쩝쩝 소리를 내서 먹는 것을 미국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안 좋아하고 야만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제 저보고 이제 저보고 계속 아빠 계속 소리내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돼요.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웨일즈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갔던 분들, 아까 오다가 제가 이제 운전대를 잠깐 맡기셨는데 다 천국으로 보낼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목사님이 그래도 혼자 운전을 하시니까 피곤해서 졸음 운전을 하는 것보다 정신 차리고 운전을 하는 제가 운전하는 게 낫겠다. 제가 그래도 30년 운전 경력을 가지고 있고 무사고입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미국을 대륙행단을 6번을 왕복을 해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인정을 하고 운전대를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30년 동안 제가 운전을 거의 매일같이 했지만 운전한 것은 항상 이제 오른쪽 차선에서 차가 있고 왼쪽에 운전석이 있는 데서 운전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거꾸로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거꾸로잖아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하다가 목사님이 전화 통화를 하는 사이에 저는 분명히 왼쪽 왼쪽 이렇게 생각을 계속해서 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차가 오른쪽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차들이 깜짝 놀래고 다시 돌아서 살았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이라는 게 정말 이게 스스로 고치기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따라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왜 굳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삶을 33년을 사셨을까요? 물론 첫 번째로는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방법을 다 쓰셨지만 안 됐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서 사셨죠. 그러나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지를 보여주시려고 일부러 인간의 삶을 안 살으셔도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사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예수님이 사셨던 모든 삶을 다 따라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두 손을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니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지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몇 시까지를 다 얘기하려면 밤을 새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한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분명히 오늘 읽은 말씀에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습관은 항상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나왔던 그런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습관은 바로 기도하시는 습관이셨어요 그것도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감남산으로 가서 산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산 기도라는 것은 어디 한국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산으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산 기도는 코리안 스타일이 아니고 바로 여기 예수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시는 이것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가셨던 건데요 이게 어떤 이때 한번 간 게 아니고 습관을 따라 늘 가니까 여기 제자들이 그냥 따라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거의 매일 산으로 올라가시는 걸 봤단 말이죠 그것도 지금 밤에 가시는데 밤에 아니 왜 갑자기 밤에 산에 가세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냥 산에 밤에 이렇게 자주 가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산 기도 가시는구나 이러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산 기도만 하셨을까요? 밤에 여기 분명히 보면 철야 밤을 새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철야 기도만 하셨을까요? 우리 시간이 없어서 앉았겠지만 새벽 미명에 해가 뜨기 전에 또 일어나기도 사람들이 일어나기도 전에 기도하러 갔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시작이 기도로 시작해서 우리 하루의 시작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이 누구의 습관이에요? 예수님의 습관이죠 예수님의 습관이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요 오늘 중요한 일정이 있는데 새벽에 기도하면 피곤하고 밤에 기도하면 안 되겠다 피곤해서 오늘은 그만하자 그런데 여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날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루는 십자가 지시는 그 사건 그 전에 마무리를 산에 올라가서 산 기도로 마무리하셨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살기로 하셨죠 그래서 영국에서 산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있으세요? 자 그러나 이것이 어떤 한국 목사님이나 영국 목사님 누구의 습관이 아니고 예수님의 습관이셨다는 것을 믿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이제 아홉 시 되면 우리 산 기도하러 갈 거예요 그런데 산 기도하면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기 분명히 쓰여있죠 여기에 기도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습관대로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어떤 일을 만납니까? 분명히 그 39절 다음에 40절에 이렇게 쓰여있잖아요 같이 읽어보세요 영어로 예수님의 습관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나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유혹을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치러 오셨지만 예수님도 그 밤에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꼭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죽어야 되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없으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밤새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하면 바로 어떤 기적이냐면 43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우리를 돕습니다 우리가 산에 가서 기도하면 굉장히 추워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도 산 기도를 하시는 많은 사람들의 체험들을 들어보면요 겨울에 그것도 눈이 덮여있는데 비닐을 하나 가지고 가지고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하셨던 그런데 기도하고 났을 때 전혀 춥지 않고 오히려 더워가지고 땀이 났더라 이런 체험들이 많으세요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는 과학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44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더라 아멘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경에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혼자 집에서 기도할 때는 그냥 침묵으로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셔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중요한 문제 간절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는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의학적으로 너무 간절히 기도할 때는 정말 이 피가 우리의 혈관이 터져서 피가 나올 정도로 간절한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말로 하면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죽어야 되겠다 기도하다가 이럴 마음을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안 쓰고 씨름하겠어요 분명히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몇 년을 계속 씨름하시겠어요 아니면 오늘 이 밤에 그냥 기도하다가 죽자 예수님이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제가 간증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간증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바이블 바비티스트 철치라고 침내 교단 중에서도 아주 조용한 교단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걸 문자 그대로 믿는 그러한 교단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소리를 내면 쫓겨나요 통성기도 없다 방언기도 없다 그래서 말씀은 많이 아는 것 같았지만 기도가 너무나 약했어요 5분 10분 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지금의 사명은 어떤 거냐면 기도로 국가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데 무슨 나라를 바꿀 수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러한 습관,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깨트리셨어요 저도 이제 미국에서 한 4년 정도 펜스테이트라고 펜실베니아 주립대 거기에서 4년 캠퍼스 사역을 했습니다 다 박사들이 거기서는 그냥 돌 던지면 다 박사들이 맞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더 이게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를 얘기해도 아주 조용해요 왜냐하면 내가 다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박사들이 사실은 제일 무식합니다 자기가 아는 분야 그거 말고는 다 몰라요 그러나 그분들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면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그런 분들을 깨트릴 때 고난을 주십니다 과학으로 내 능력, 실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던져주세요 그럴 때에는 여기 예수님처럼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완전히 바뀌어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저는 기도로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 선교회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6학년 때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는데 제가 북한 선교를 어떻게 할 수 누가 해도 노력을 해도 북한 문이 안 열리잖아요 그러나 북한 선교가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북한 선교회 헌신을 하고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에 갔어요 그래서 신학교 때 제일 멋있었던 사람이 스코틀랜드가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고 그래서 저의 신학교 기숙사 2층 침대에 저도 여기다가 슬로건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신학교 졸업하고 성경책 들고 북한에 들어가서 순교하자 이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진학교 졸업하고 북한 선교단체 수련회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북한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더 준비해라 기다려라 안 보내셨어요 그래서 북한으로는 못 가고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몇 년째 미국에서 살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주의 종으로 살면서 모든 기도들은 다 응답이 됐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응답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자녀를 안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병원에 가고 노력을 해도 아기가 안 생긴 거예요 그래서 1년, 2년, 3년, 5년, 6년, 7년 아무리 기다려도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포기했어요 영적인 자녀 많이 낳고 살라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열심히 교회 사역하고 그리고 선교직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미국의 뉴멕시코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멕시코 같아요 그래서 전혀 미국같지 않은 다른 동네인데 여기에 길거리에 개, 소, 말, 돼지, 닭들도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제 아내가 강아지 새끼 두 마리를 가슴에 탁 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강아지도 쌍둥이 주시는데 우리는 쌍둥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도 안 주시는데 이게 무슨 쌍둥이는 쌍둥이야 욕심 많게 그래서 제가 말은 못하고 미안하니까 그냥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믿음도 좋다 그래서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2년 뒤에 강아지 새끼가 아니라 아들, 딸, 쌍둥이를 주시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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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쌍둥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 번도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방심을 하고 있다가 1년 뒤에 셋째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쌍둥이에 1년 차이로 한꺼번에 셋을 주셨어요 1년, 1개월 안에 1년, 1개월 안에 1개월 안에 13개월 안에 3개월을 주셨어요 아, 할렐루야 프레이스 돌로 네, 두 그룹은 더 없었냐고 네, 더 없었어요 아주 놀래가지고 공장문을 닫아버렸어요 I ask you, did you get any more children? I said no more 왜냐면 미국에서 가족, 친척도 없이 새 쌍둥이 같이 키우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You know, within 13 months, 3 children is very hard to look at the three children in the same time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You know, why I share with you this testimony? 제가 아무리 애기를 가지고,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기도를 했는데 안 주셨단 말이에요 I pray and petition, I cry out to God to get the baby I never receive answer 근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꺼번에 셋을 주셨어요 I feel like that in the time of God, and according to His way, and He answer for me with the three children 북한 문도 아무리 노력을 하고, 들어가고, 열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아직 안 열리고 있고,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Even same thing for North Korea, through our petition prayer, through our effort, nothing happens But I believe that in His time, in His way, I can do it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믿는 것은 너무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면 한 번의 문을 여신다 그래서 북한 성교는 100%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웨일즈 미션도 영국의 보그마도 하나님이 100%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진짜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Most important, do you believe that? Amen? You have to believe with all your heart, believe 모세는 자기가 이 유대인들을 자기 노예에서 해방하려고 사십 사이에 왕자가 됐을 때에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했어요 You know, Moses, he was living in the palace And he saw the Egyptian guy to kill the Jewish man He tried to, you know, helping the Jewish people by his own power 그래서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돼서 40년간 숨어 살았어요 나이 80살이 돼서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수 있어요 이걸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나서 다 힘을 뺐어요 인간의 힘으로 그리고 그 가장 연약한 80세 할아버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북한 복음을 하려고 여러가지 방법을 다 해봤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어요 북한의 선교는 정치가 아니라 경제가 아니라 어떤 능력자가 하는게 아니다 북한의 선교는 정치가 아니라 경제가 아니라 어떤 능력자가 하는게 아니다 100% 하나님께서 하시는거에요 100% 하나님께서 하시는거에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거에요 그래서 내일도 여기 런던 의사당 앞에서 우리가 다른거 하는게 아니라 북한 동포들 살려달라고 그들도 문이 열려서 구원 얻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을 하는거에요 제가 이제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인제 준비됐다 하고 저를 사용해주셨어요 그래서 북한 선교를 하라고 허락하셔서 한국에 가서 탈북민 사역을 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단체로 저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더 프레이어 무브먼트라는 기도의 운동을 일으키는 단체에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어요 너가 일하지 말고 너 방법대로 하지 말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라 그래서 거기에 가서 매일같이 철야를 10시 반에 시작하면 새벽 5시까지 철야를 했어요 그래서 꼼짝없이 기도만 하는 것이 과연 될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4년을 거기서 훈련하고 다시 미국으로 보내셨어요 거기에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노예를 해방시킨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 최대 강대국인 미국을 고레스처럼 사용해서 북한문을 열 것이다 그거 하나 믿고 다시 워싱턴 DC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돗자리 하나 깔아놓고 여기 백악관 의사당 그리고 펜타곤 있는 중심가 미국에 입법사법 행정 군대가 있는 중심가에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거기서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고 전 세계 정쟁을 주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들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세 명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누가 안 와도 우리가 다섯 명은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그 가장 극심한 때에 워싱턴 DC에서 2021년 3월 30일에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불같이 번져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3년 7개월째 이제 190차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매주 화요일 날 11시에 나가서 그 자리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겨울에도 거기서 기도합니다 렌트비도 안 내요 난방비 냉방비도 전혀 안 내요 왜냐하면 워싱턴 DC 하나님의 땅이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 교회들이 같이 동참하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 크라이스트 커뮤니티 교회 목사님도 같이 기도하게 돼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뉴욕 메나탄에 있는 유엔 본부 앞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193개국이 지켜보는 그 자리에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불이 아틀란타로 붙었어요 아틀란타 교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불이 시카고로 붙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불이 달라스 텍사스주의 달라스로 그리고 켄자시지로 갔습니다 그리고 LA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죠 LA 그리고 영국에도 기도의 불이 왔습니다 북한을 위한 기도의 불이 그리고 또 열 번째로는 여기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동역자들이 한국에서 미국에서 함께 지난 8월에 아틀란타에서 몇백 명 같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8월 8월 여러분 근데 8월에 기도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아요 미국에 미국에 아주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동성애를 앞장서고 낙태를 앞장서고 그리고 새로운 해리스 후보가 미국 전역에 마리오아나를 합법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지금 유럽 지역에 불법 이민자들이 수없이 들어와서 지금 유럽이 다 무너지고 있죠 4년 동안에 여기에 2천만 명이 넘는 불법 이민자들이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미국에 11월 5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미국의 선거는 경합주라고 해서 여기 이제 공화당을 할까 민주당을 할까 왔다갔다 하는 주가 일곱 개가 있어요 근데 그 2천만의 불법 이민자들이 다 거기로 보냈어요 그리고 그들도 다 시민권 주고 그렇게 되면 가족들 데려오려고 훨씬 많은 이민자가 들어와서 지금 유럽이 이슬람화가 되는 것처럼 온갖 범죄자들이 다 들어와서 미국이 무너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에 아틀란타에 모였던 그 우리 기도자들이 아주 정말 여기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생명을 내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 대선에서 경합주 중에서 첫 번째로 조지아 스테이트에서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곱 개 주가 다 완전히 승리를 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상원 하원 의원도 완전히 동성애를 반대하고 낙태를 반대하는 그런 기독교 보수 정당인 공화당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역사에서도 몇 번 일어나기 어려운 그러한 환경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이제 1월에 취임하는데 취임하면 내가 반드시 이걸 고치겠다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제가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우리 자녀들 문제입니다 지금 캘리포니아 주에서부터 이 자녀들을 여기 부모의 동의 없이 성전환 수술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법으로 그렇게 되어버리면 부모님이 이야기를 하면 신고를 하면 부모님을 잡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화려했던 지금 샌프란시스코가 홈리스들이 가득하게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다 도망 내려가고 있어요 텍사스 근데 다른 문제가 아니라 거기가 가장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러한 스테이트입니다 근데 이번에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고등학생들 중고등학생 밑으로 아이들이 성전환 수술을 하는 걸 우리가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을 막아버리도록 서명을 하겠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낙태를 지지하는 이런 모든 단체들을 다 못하도록 서명을 하겠다 그래서 미국이 아주 위기에서 이제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누가 하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여러분 영국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의 파수꾼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부흥을 주도했던 영국의 부흥이 웨일즈의 부흥이 여러분들이 기도로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몇 사람만 기도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 송기호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연합으로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자들이 모여서 연합을 해야 돼요 역사적으로 모든 부흥의 역사들은 연합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한 사람이 회개를 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회개를 하고요 회개 가운데 성령이 불이 떨어지죠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도 동성애가 통과될 위기에 모였어요 위기가 오니까 10월 27일에 한국에서 110만 명이 모이고 100만 명이 온라인으로 함께 연합으로 모여서 회개의 역사가 터졌습니다 미국에서도 10월 12일에 대속제일 날이었어요 그때 어떤 한 목사님이 일어났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미국의 대선의 이슈가 낙태였어요 낙태 그런데 미국의 도덕성이 떨어져서 낙태를 지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하지 낙태를 반대하면 여성의 인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불리한 거였어요 미국의 도덕성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미국의 100만 여성이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자 그래서 제가 사는 워싱턴 DC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미국 전역에서 모였는데 그들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거기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미국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역사가 바로 이 대통령 선거에서 반전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나라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시간이 어떻게 될지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 게요 한 번만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산으로 가서 더 간절히 기도하겠는데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는 나 자신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습관 많은 게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기도의 습관 사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일 기도 안 하셔도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분은 기도의 습관으로 3년을 제자들과 기도를 사셨어요 이 시간에 한번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의 습관을 닮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정말 나쁜 습관들이 있지는 않은지요 아무리 기도하고 애를 써도 여러분 고쳐지지 않는 습관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게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저도요 우리 신학교에서 기숙사로 목사님들하고 살았어요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주의 일에 헌신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맨날 싸워요 신발을 내 거 신고 갔네 먹는 거 더 많이 먹었네 같이 살다 보면 이게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땐 하나님 나에게 싸워온 여러 가지 죄성을 가진 습관들을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어떤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이 방법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거 빨리 빠져나오는 방법은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무조건 말씀하세요 내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몇십 년 동안 생겼던 나쁜 습관도 한순간에 바뀌어요 내 노력으로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한순간에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있는 죄된 습관 주님 성령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해 주시면 여기서도 기도하지만 산에 올라가서 그걸 붙들고 씨름을 하세요 여러분 그 습관이 고쳐지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예수님의 습관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 저에게 그대로 이 습관이 나에게 그대로 예수님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여기 와서 시간이 없어서 못 나누겠지만 전도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예수의 제자의 삶인데 바빠서 전도를 안 하다 보니까 전도를 안 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와서 목사님을 보면서 이 전도의 습관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그런 삶을 이번에 이제 그거 하나 배우고 다시 가야겠다 우리 분명히 복음을 전하면 영혼이 구원 받고 하늘의 가장 큰 상급인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땐 하나님 내 안에 버려야 될 습관들은 다 깨끗하게 청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간절히 5분 정도만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산으로 올라가서 그거 갖고 여러분 싸우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산에서 안 내려오겠습니다 그 정도로 해야지 해결되는 거예요 나를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나에게서 이 악한 습관들이 다 빠져나가게 해당 성령의 불이 임하면 오늘 밤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걸 체험하시고 가세요 그리고 기도의 습관으로 평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우리 소리를 내셔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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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사셨던 주님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나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 하나님 죽을 때 이거 가지고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완전히 고쳐지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 산에 올라가서 풀을 지져 기도하다가 성령의 풀을 받아서 그 풀 앞에 완전히 터지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풀을 지져 기도했고 땀방울이 아버지 하나님 핏방울이 되기까지 생명을 걸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안된다는 생각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렵다는 생각 고쳐지지 않는다는 생각은 나선의 예수의 이름으로 고지저 명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가능한 것임을 믿고 나의 아버지엔 죄된 성품과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모든 습관들이 주님 앞에서 아버지엔 깨트려지는 역사에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습관 천도의 습관 사랑하는 습관 아버지엔 용서하는 습관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다 주고 희생하는 그러한 습관들이 우리의 약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받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그 수리 내서 아버지 안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의 역사야 부어진 바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변화받아서 이제 기도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문제들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국가적인 중보 기도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역사야 이 말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고정관념들이 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생각으로부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는 불가능이 없다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완전히 깨어질 때까지 기도하며 성령의 물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악한 오랜 시간으로 형성되었던 잘못 부모님을 통해서 물려받았던 아버지 하나님의 낙심의 문제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중독의 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트려지고 벗어나고 결박으로부터 풀려지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막한 마귀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묶여있는 것들은 다 풀려나는 역사에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직도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변화받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속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양쪽 발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또 세상 안에 드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 끊어지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강력하신 성령의 역사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산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뿌려지죠 아버지 우리가 응답받고 주님 앞에 세워지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런던 목양교회 우리 귀한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들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아무리 불가능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하고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 일어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부르지는 많은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을 기대합니다 주의 역사와 만지신과 성령의 능력 앞에 어떠한 것도 변해되지 않을 것이 없고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고 이러한 국가들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의 그 은혜 안에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며 소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죄로부터 구원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기에 우리의 지금까지의 모든 악한 습관들이 떠나가는 역사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습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불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산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체험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와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악한 습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기도의 습관, 전도의 습관, 선교의 습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을 따라 사는 모든 좋은 은사들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손에 붙잡힘 바 되어져서 남은 인생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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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7. Thank you. God bless you. Have a wonderful evening. Right now.